작가님 안녕하세요. 제 만화에 반응이 없을 때 금방 멘탈을 잡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자유연재로 만화를 업로드 했지만 반응이 아예 없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늘 다짐해보지만 막상 가슴으로 느끼는 건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님께 응원 한마디 받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조언이나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늘 감사합니다. 우주팔츠님 자유연재로 업로드하고 계시고 거의 완결까지 왔다라는 지점에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축하드립니다. 완결하는 순간 계단식으로 레벨업을 훌쩍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반응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멘탈을 잡는 법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반응이 없는 업로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저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방법을 모르거든요. 무너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물론 기술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설득해내고 이런 식으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그런 연습이 있겠죠. 마음 공부하는 법이 있겠죠. 지금 필요하신 게 그거라기보다는 응원이 필요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보다는 만화를 그려서 내가 느는 게 중요해 그리고 만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놓는 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고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대중과 예술이죠. 그중에 절반 예술에 대한 부분만 충족하면 걸작을 만들어도 절반만 충족이 되는 거죠. 대중이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목플이 덤빌다는 걸 경험상 알거든요. 뭔가 반응이 없을 때 그 힘이 빠지는 경험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제 데뷔작 할 때 하고 닥터 프로젝트와 투자의 왕 사이에 시그넷이라는 작품을 또 했었는데 반응이 진짜 없어요. 없었는데 댓글 한 3개 달리고 이랬거든요. 좀 제가 위안이 됐던 거는 나의 전작들 반응이 없었던 작품들이 이후에 내가 더 성장하고 독자를 많이 만들수록 그 구작들도 반응이 없었던 작품들도 같이 사람들이 보고 반응해 줬다는 것 정도가 저에겐 되게 힘이 됐지만 이렇다 할 공략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고독한 구간에 지금 계신 거거든요. 사실 미루님도 공감하시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독자에게 말을 걸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고민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고민이죠. 고충을 토로하신 거죠. 영웅의 어정 12단계를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사실 뭐 웹툰스쿨 라이브 시간에 보내시는 모든 질문들이 딱 정리되어 있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꿀팁, 정답, 묘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답하는 게 쉽지 않은 질문들도 있거든요. 저는 12단계의 이론, 영웅의 12단계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저의 작가로서의 여정도 거기에 대입해서 저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메타인지를 기르는 연습을 좀 했었는데 그 영웅의 어정 12단계 중에는 딱히 이렇다 한 공략법이 없는 그저 그냥 그 고독한 한 과정, 한 공정, 한 시기를 온몸으로 얻어맞으면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사실은 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약했던 기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기간 이런 원래 갖고 싶었던 목적에 정반대되는 그 구간은 모든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겪습니다. 그 12단계의 이론에서 제일 작가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잘 그려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그 공정인데 실제로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습하면 늘어, 의지가 없는데 여정을 떠나는 동기가 생겼어, 동료들이 생겼어 같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 어떤 공정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한 번은 반드시 아무런 방법도 없다. 이건 내가 온몸으로 얻어맞으면서 가야만 한다라고 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 외에는 없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로버트 맥키라거나 스콘 맥클라우드라거나 아론 쏘킨 같이 스토리에 대해서 일가를 이룬 대가들은 그 공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공성 혹은 영웅성을 획득하기 위한 라이센스라고 얘기해요. 자격증이다. 그 부분의 고통을 없애면 주인공성이 그만큼 희박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추어 생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 어린애가 이제 수행평가였나 그런 걸 위해서 허물을 벗는 나비를 관찰하는 일기를 기록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쓰는 과정이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허물 벗는 나비 애벌레에서 나비로 거듭나는 그 과정 실제로 영상으로 보시면 나비가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 하거든요. 그 허물을 찍 뜯고 나와 갖고 하는데 거의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게 보일 정도로 힘겹게 힘겹게 나와요. 그래서 그 어린애니까 이게 이제 전문학자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걸 알 텐데 어린애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핀셋으로 그 허물을 좀 찢어 줬대요. 야 너 너무 힘들게 나온다. 너 좀 쉽게 나와라. 그러고 허물을 찢어 줬대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좀 수월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개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죽었대요.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그 직접 눈으로 보니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허물을 벗는 게 그 뒤에 날개를 펴고 쭉 날아가게 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그 부분을 내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 기회를 박탈했구나. 단단해질 수 있는 고통을 겪는 기회를 내가 박탈했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그 얘기 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주팔지님 이게 참 와닿지 않을 만한 얘기이긴 한데 허공에 대고 얘기한 것 같은 시기 반응이 없고 고독하고 나 어디다 대고 얘기하니 싶은 느낌의 그 고독한 시기의 경험이라는 게 이후에 다른 종류의 고독함을 반드시 겪게 될 텐데 작가로 살게 되면 그때 참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마음의 근육이 좀 되어졌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스토리 작가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렇게 응원하고 그냥 딱히 시원한 답변 같은 거 해결법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멘탈 근육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전 지금은 알고 있죠. 지났으니까.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겪어봐서 안다고 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준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막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마라톤 같은 거 떠보신 분들은 알아요. 마지막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목적의식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 마라톤어들 인터뷰를 찾아보면 뭐 이성적인 생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막판에 가면은 극한의 상황에 가면은 평소에 얼만큼 내가 날카롭고 단단하게 목적의식을 벼려두었나 담금질에 두었나 이거 가지고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못할 때는 그렇게 평상시 단단하게 만들어놓은 벼려놓은 목적의식 하나만 남아가지고 날 이끌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완결 보고야만다 같은 생각이었는데 우주팔치님은 어떤 게 될지 모르겠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긴 합니다. 이런 순간 아 고독하다 외롭다 반응이 없다 약간 고비가 온 것 같다 싶을 때 내 멱살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어줄만은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진 목적의식의 코어 그거를 결국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약간 어떤 사람은 옥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근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옥이나 근성이라는 표현 또 물론 맞겠지만 분노인 경우도 있어요. 아우 땡발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어떻게든 얻고야만다 같은 그런 분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데뷔작 그릴 때 그렸던 것 같아요. 투자의 영화를 그릴 때 주 2회로 극화를 그렸는데 댓글이 많아봤자 5개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50화 50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 2회니까 이제 반년밖에 안 걸렸죠. 55화였나? 근데 그때 그 적은 댓글과 반응들 전혀 이슈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독자들에게 작품을 발표해서 웹툰 작가로 살아간다라는 그 뽕이 안 차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주팔찌님 아시나요? 나 만화갑니다. 사람들이 내가 만화간 거 알아주고 내 작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뽕이 안 차가지고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펜촉 목걸이 팠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만큼 몸부림 친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펜촉 목걸이 나 작갑니다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은 그 흑역사 그게 몸부림이죠. 그 몸부림이 필요할 만큼 고독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몸부림이라도 열심히 쳐가면서 버틴 거잖아. 영함 만들어가지고 나 만화갑니다로 온몸으로 이렇게 그 공정이었던 거죠. 나중에는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든 이 완결을 내가 본다. 그러면 내가 레벨업을 하겠지? 나는 레벨업에 대한 욕망, 욕심 가지고 저를 계속 다독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 스토리 캠프에서도 조만간 한번 스토리 캠프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문철마삼 탈락하는 순간 다시 보기 하실래요? 같이 보기 하실래요? 그래서 그래 그거 내가 받고 펜촉 목걸이 얹어서 콜 내가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흑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받았는데 그 흑역사들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만 할 정도로 빡셋구나 라는 생각이 납니다. 우주팔찌님은 사실 지금 답을 원하신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구나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공정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서 에너지를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거 보시면서 에너지를 얻어가십시오. 확실한 건 레벨업에 대한 욕망 꽤 강력합니다. 고통의 크기만큼 레벨업 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